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컴퓨터 활용력 필기 2021년 합격 전략 설명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험과목 FAQ 강의 안내 강의 구성 과목별 배점 그리고 합격 전략 이런 내용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시험과목 보시겠습니다 시험과목은 1급 필기 나와 있죠 여러분들 시험 방법은 필기 시험이고요 자 그리고 시험과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험과목 보시면 3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과목 컴퓨터 일반이고요 두 번째 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엑셀이고요 세 번째 과목은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과목에 대한 이렇게 3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필기 객관식 60문항입니다 자 그래서 한 과목당 20문제씩 총 60문제겠죠 60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시험시간 60분입니다 자 그리고 사지선다형 4개의 보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답을 갖다가 찾아내는 사지선다형이고 자 보시면 이제 윈도우 10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어 공통기능을 갖다가 이용하는 문제 자 이 부분은 2020년까지는 윈도우 7 그 다음에 인터넷 웹브라우저 익스플로어 10을 갖다가 기능으로 했는데 2021년부터요 윈도우 10 인터넷 웹브라우저들이 이제 공통된 기능을 가지고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격 기준은 각 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이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60점이니까 36개 이상을 맞으면 합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60문제 중에서 36개 100점 만점에 60점이니까 그런데 과목당 40점 이상을 맞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과목에서 내가 20문제 2과목에서 예를 들어서 20문제 그런데 3과목에서 여러분들 40점을 7개를 맞았어요 그러면 47개 어? 그럼 합격인데? 그런데 떨어져요 한 과목당 40점이라고 했으니까 최소 100개 여러분들 8개 이상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과목이라도 꽈락이 걸리면 된다 안 된다 합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과목당 최소 8개를 이상 맞아야지 합격이 된다는 거 그리고 평균 60점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FAQ 자주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험 접수는 어디에서 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시험 접수 같은 경우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이라고 있죠 라이센스 코참첨 4이라고 이렇게 이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시험은 상시 시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까지 2020년까지 상시하고 정시가 있었는데 2021년부터 정기 시험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시 시험만을 갖다 이렇게 보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상시 시험은요 시험 일정 중에서 원하는 시험을 갖다 접수하여 응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기 같은 경우는 정시 시험은 1년에 딱 정해져 있어요 전반기 뭐 한 번 옛날에는 하반기 한 번 이렇게 봤는데 이제 상시 시험으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에 접수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상시 시험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2021년부터 정기 검정은 폐지가 됐다라는 거 이게 이제 새로 바뀐 내용이겠고요 자 합격자 발표일을 알아보겠습니다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요 필기 시험 응시일 다음 날 오전 10시에 발표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상시 검정 시험 일자 변경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시험 기준 4일 전까지 총 3회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자 할 때 시험 보는 날 4일 전까지 변경할 수 있고 총 3번까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시험 접수 및 취소 환불에 대해서 보시면 4일 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수업료의 100%까지 환불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고 자 21년도 2021년도 필기 내용은 변경된 부분이 많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변화는 없다라는 거 자 운영체제가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으로 변경이 되었고 웹브라우저가 이제 그 전까지는 익스플로어를 많이 썼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익스플로어보다 뭐를 많이 쓴다 구글에서 나오는 크롬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 현재 상황에 맞게 웹브라우저에서 이제 공통 부분으로 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2020년까지 준비하신 분들도 크게 다르게 준비할 내용들은 많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의 안내 보겠습니다 자 저희 수업 같은 경우는요 기초가 부족하여 학원 수업이 따라가기 힘든 수강생 그리고 아무리 시험을 많이 봐도 왜 떨어지지 모르는 수강생 엑셀에 대한 어떤 기초가 없으면서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수강생 쉽게 빠르게 합격을 원하는 수강생 그리고 컴퓨터 자격증을 처음 취득하는 수강생을 위한 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강의 커리큘럼을 보시면 3단계를 통한 개념 숙지 그 다음에 문제 유형 파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처음에 기본 학습이 되어 있고요 기본 학습을 통한 기본 문제를 풀어보고 마지막에 기출 문제를 가지고 정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강의 구성이 이루어져 있고요 자 커말 1급 필기 작업별 구성요소 및 배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필기의 작업별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고 배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1과목 컴퓨터 일반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1과목에서 첫 번째로 컴퓨터 시스템 활용이라는 부분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에서는요 운영체제, 컴퓨터 시스템 설정, 컴퓨터 시스템 관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운영체제는요 변경된 부분이 이 부분이 변경이 좀 됐습니다 운영체제가 우리가 그 전까지는 2021년도까지는요 7에 대해서 나왔으면 2021년부터 윈도우 10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운영체제가 윈도우 10이기 때문에 21년부터 1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문제 자체의 유형이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운영체제도 이제 우리가 쓰는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7이나 윈도우 XP나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휴지통이면 휴지통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뭐 완전히 바뀌어서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 설정 부분 우리 제어판 쪽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윈도우에 대한 어떤 설정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컴퓨터 시스템 활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자료 활용이라고 돼 있죠 인터넷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활용, 멀티미디어 활용, 최신 정보를 위한 통신기술 활용 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고요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은요 이 멀티미디어 활용 부분 이렇게 시험에서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 보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 보호 자 말 그대로 컴퓨터 보안, 정보 보안 유지 방법, 시스템 보안 유지 자 이 보안 부분도 여러분들 시험에서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안 부분이 요즘 많이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1과목에서 이 보안 부분은 잘 알아두셔야 한다는 거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주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은요 엑셀이에요 우리 실기에서 엑셀 부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 응용 프로그램 준비해가지고 프로그램 환경 설정, 파일 가입, 통합 분석, 관리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시험 문제가 나올 일은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데이터 입력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이라든지 데이터 편집하는 거, 서식 설정 뭐 우리 꾸미는 거 있죠 글자 크기라든지 셀 서식 지정한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2과목 스프레드시트, 엑셀 부분도 우리가 실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계산 부분 우리 계산하는 부분 있죠 그 계산식 그리고 고급 계산식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고 한마디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 엑셀에서 엑셀의 꽃이라는 게 함수겠죠 계산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데이터 관리 부분 그래서 기본 데이터 관리, 외부 데이터 관리, 데이터 분석 이렇게 데이터 관리 부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활용 나와 있습니다 차트 활용해서 차트 작성하는 부분 이렇게 돼 있고 차트 작성, 차트를 편집하는 부분 차트 활용 이렇게 돼 있고 출력 작업해서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 인쇄 작업 자 이게 다 실기와 관련된 내용들이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매크로 활용이라고 해서 매크로를 작성하고 매크로 편집하는 부분 자 여기까지가 이제 2과목의 내용들 자 3과목 보겠습니다 3과목은 데이터베이스, 일반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우리 세 번째 과목인 액세스 실기와 관련된 부분은 액세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DBMS 화일 사용이다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화일 관리, 인쇄 작업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테이블 활용하는 방법 테이블 작성, 제약 조건 설정, 데이터 입력이라는 부분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액세스 프로그램에서 실기와 관련된 내용들이라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시험이 출제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쿼리 활용이라고 해가지고 해가지고 선택 쿼리, 실행 쿼리, SQL 명령문 사용이라고 해서 쿼리 활용이라는 내용 이렇게 돼 있고요 폼 활성, 폼 활용이라고 돼 있죠 기본 폼, 컨트롤 폼, 기타 폼 작성 자 이 부분도 다 실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보고서 활용 해가지고 기본 보고서 작성, 컨트롤, 기타 보고서 사용 모듈 활용 해가지고 여기서도 매크로가 나옵니다 매크로 함수, 이벤트 프로시저 해가지고 비주얼 베이지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분 이렇게 모듈 활용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커말 필기 합격 전략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실기 내용을 전체적으로 해보고요 자 여러분들 필기를 갖다가 하기 전에 이 실기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윈도우를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이 윈도우 문제를 풀기가 어렵겠죠 그죠? 윈도우를 갖다가 한 번이라도 사용해본 사람이 윈도우를 갖다가 사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문제를 풀기는 훨씬 쉽다라는 얘기죠 엑셀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그냥 이 지문을 갖다 외워가지고 푼다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엑셀을 갖다가 기본적인 내용 또는 엑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갖다가 한 번씩 이렇게 해보시고 필기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하시다는 얘기죠 1과목 같은 경우는 컴퓨터 일반은 어떠한 이론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 2과목, 3과목 같은 경우는 실기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실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작정 외운다는 것은 머리만 아프고요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이해가 돼야지 뭐가 된다? 외우기도 잘 외워지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저희 과목에 있는 과정에 있는 실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그냥 한 번 쭉 훑고 나서 필기 내용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필기 준비를 이렇게 하시기를 추천한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은 뭐다? 절대평가 시험이다 라는 거 절대평가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몇 점이요? 여러분들 60점 그죠? 100점 만점에 60점을 갖다가 목표로 하면 그렇게 부담이 없는 준비가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100점 만점에 난 100점을 맞으려고 준비한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100점 만점에 60점 만 반에서 조금만 더 맞으면 된다라는 거 그죠? 여러분들 반 반에서 조금만 더 맞으면 합격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부담을 갖고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필기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자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필기 시험은 그 이론을 위주로 해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어떠한 상식적인 내용들을 갖다 물어보는 부분이라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문제를 많이 보면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익혀서 답만 찾으면 뭐가 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시험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 있겠죠?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어떻게 되죠? 기출 문제 위주로 해서 문제만 풀어도 합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기 시험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커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커말 내용 자체가 아주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문제를 위주로 해서 약간의 이해만 좀만 하시면 쉽게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시고 영상을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이해가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필기는 언젠가는 합격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꼭 합격을 하십니다 알겠죠? 필기라는 것은 사지선다형에서 객관식이기 때문에 하나를 갖다 정답을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많이 봤던 거 많이 들었던 거 위주로 해서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을 갖다가 답을 체크하면 돼요 안 들었던 거는 답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간단하게 그래서 필기 시험에 대한 합격 전략을 갖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필기 컴퓨터 활용력 필기 2021년 합격 전략 설명을 갖다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포인터만 꼭 집어주는 포인터 선생님 박재현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